볼보 자동차 코리아 이아볼보 코리아는 지난 22일 사전 계약에 낯선 S60와 디자인 에디션 모델 150대가 15분만에 완판됐다고 23일 밝혔다. 5,110만원의 파격적인 가격 책정으로 선보인 리버넨스의 60아 디자인 에디션 모델이 고객 인도는 내년 1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아 디자인은 지난 2014년에 선보인 골고의 새로운 프린 레벨 전략에 따라 인스크립션과 더불어 스웨드시 럭셔리를 완성하는 최상위 레벨 중 하나다. 역동적인 성능에서 영감을 얻은 스포티한 실루엣과 디테일링, 린척한 반응을 제공하는 응답성과 제어 성능을 특징으로 한다. 전동식 럼버 서포트와 쿠션 익스텐션으로 최상의 시트 포지션과 더불어 통풍 기능이 소환된 나파레더 시트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250마력 친환경 마일드 하이브리드, 매브, 파워트레인, 파일럿 어시스트 등 안전의 노하우가 집약된 인텔리 세이프 5년 또는 10만 케요미터 무상 보증 및 소모 풍교한 서비스를 기본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